안녕하세요. 파워앤돌핀 건강전도사 김종욱 강사 인사드립니다. 박수! 웃음소리만 들어도 너무너무 기분 좋죠? 안녕하세요. 파워앤돌핀 건강전도사 김종욱 강사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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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앤돌핀 건강전도 выс glamour생기 자랑이 배울지 않아요 자랑여 안녕히 사연 자자자 공룡이 응 짜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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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사연 짜라라 깜빡깜빡 짜라라 내 온 사인 몰빛 아래 짠짠짠짠 약속신가 지나갔어도 내 몸은 오질 않네요 짠짠 나갈가고 장난쳐나요 사랑이 그런건가요 일이 저려웠다 아니요 우리 두리로 갔다 아직도 헷갈리나요 맞습니다 짠짠짠 사랑하게 하지 말아요 말없이 그냥 가세요 짠짠짠짠 이제 웃질 않라며 잘가요 안녕 내 사랑 잘가요 안녕 내 사랑 짠짠짠 뭐 여러분 즐거우셨죠 짠짜라 장윤정 노래예요 재밌죠 장윤정 가수 진짜 노래 잘하잖아요 그쵸 저는 처음에 장윤정이가 히트 안쳤을때 노래 나온지 얼마 안됐을때 노래하는데 저 뿅 가버렸어요 어쩜 그렇게 목소리가 예쁜지 이야 쟤는 앞으로 정말 대성하겠다 라고 제가 그때 얘기한적이 있거든요 그러더니 정말 그 후로 막 1년정도 되었을까 어마어마하게 아주 그냥 떠버리더라구요 그쵸 노래 진짜 잘하잖아요 그래서 장윤정 노래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음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일반 사람들은 자 마지막으로 웃음 운동 자 배에다 힘주고 자 웃음 배에다 힘주고 갈략근 힘주고 발을 부르면서 온몸으로 오예예 하하하하 입을 크게 부르면서 웃음 발사 자음 잘한다 으하하하 으하하하하 하하하하 으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너무 좋다 감사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하시죠 날마다 행복 속에서 사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구독 짠짠짠 안녕 그러니깐 처음입니다 할아버지가 한 번 더 있어야 돼 너무 바꿔야 되는지 내가 바꿀 수 있을까 못 보내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수리 마수리 마수리 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멘